퇴즈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원도 사시거든요 반자동을 보내주셨습니다 반자동을 아 5번 좀 반자 고정수를 5번 8번 58로 했네요 5번 5번 8번으로 회사 하셨군요 5번 8번에 5 8번 5 8번 18번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5 8 18 5 8 18 5 8 18 5 8 18 18분으로 하셨습니다 예 8번이 T가 33, 34, 34, 45가 나왔고 그 다음에 5 6 6 7 12가 안에서 갇혀서 나왔고 그 다음에 15 30, 3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 24 32가 나왔습니다 아 11, 24, 32 그 다음에 2번이 앞에서 나왔고 2번 22, 24 22, 24 24 24 24 24 24 24가 따라왔어요 이게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대신님 감사하고 예 공유 잘 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부속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부속으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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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